동네 도서관. 동네 도서관. 네네. 아시죠. 사장님 혹시 한강시민공원 3대 3패 지구 아세요. 아빠다 여기 옆에 와법사무소까지만 좀 켜줄 수 있어요. 대박. 예의 봐라. 야 화목한 가정. 됐는데 됐는데. 왔어. 우리 이제 이 형도 타시려면 저번 중에 한 번만 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카메라 줄게. 그래 얘가 될 것 같아. 야 너 되게 빨라. 아니 광수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좀 섹시하고 그러나 했더니 답이 나오네요 아버지. 아 그 소녀는 되게 행운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를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. 또 반대로 또 고맙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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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지금 강수가 돈 잘 벌잖아요. 그런데 아버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지난주에 아버지 차 계약했습니다. 역시 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머니 신상 빼 두 개 사달랐습니다. 어머니 기대하세요. 기대하세요 어머니. 어머니. 이렇게 몰래. 서프라이즈. 미리 얘기해서 변하다. 여기서점 centre 당황입니다. 공수님 축하드립니다. 동운죡이 집 Orbbit 되 not lackIP 다음 달 이세용 씨님. überzeugus income products cafJV sphereD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찾아 다운다고 믿어 여기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애 있나 연애? 좋아 한번 찾아볼게 나 이쪽에 어 여기네 어이 그러네 왔어 왔어 똑같아? 똑같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기 뭐 있네 아 미션이네 이거 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구나 이게 뭐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사진을 얻으려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아오시오 어? 무슨 책을요? 자 이 도서관 안에 알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 찾아오면 돼요? 그 책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안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도서관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이스티커 아이스티커 아 찾았어? 찾았습니다 아 그럼 뭐 어려워 찾는 거? 아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지석진씨 찾아오신 책은 네 공부하십시오 아 공부하세요 어 이것도 봤는데 봤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짜 스피커 붙은 걸 찾아와야지 아 나 여기 본 책이 꽤 많네 아 여기 있네 아 이게 참 어린왕자 어 생택시베리 아닌데? 생택 생댁댁댁댁댁인가? 아니야 형 형 잘 모르네 생댁댁댁댁재리 생백댁재리 ? 아니 뭐더라 이거 책을 읽으라고요? 책을 찾으시는 시간과 궁금하시는 시간까지 합해서 네 6분 반 남았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두껍잖아요 책이여 너무 늦게 찾으셨어요 아 여기 3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아 형 좀 속으로 읽어요 찬치 스페고리 해거든 먹일이 쉽지 않고 똥집이 삭니다 그러고라면 독에 불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어려우나 그래서 너무 어려게 승리필을 정해 보겠습니다 오리오리오리 맞았지 이 많은 일은 언제 다 하지 형도 공부 못했지 잘했지 자 책 덮으세요 책 2권 잘생각했죠